연수구는 제10일에 연수구 친환경자전거대축제가 다음달 7일 송도달빛축제공원을 비롯한 인천연수구 일대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. 연수구가 주최하고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12년도 처음 개최한 후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된 연수구의 큰 행사입니다. 이 축제는 연수구 선악하키 경기장 앞에서 출발해 원인제역, 테크노파크역, 센트로파크역을 지나 풍도달빛축제공원에서 끝나는 총 16km 구간을 행진하는 코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자전거 퍼레이드는 만 14세 이상 연수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만원입니다. 퍼레이드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자전거 퍼레이드던 선악하키 경기장에서는 자전거를 활용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스피닝 공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. 본 행사 접수는 더바이크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선착순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. 연수구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한 녹색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모든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부 진행사항은 자전거 사랑 전국연합회와 더바이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032-322-3379를 통해 가능합니다. IBS 이마영입니다.